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, 이 길도 있었네. 허허, 미안합니다. 원위치. 뭐가 문제야, 세이섬씨. 공이 좀 어려운데, 무엇을 난가? 두 바퀴를 돌려서, 형님 길을 꺾어보겠소. 그래, 생각대로 한번 해보소. 공을 돌려놓지도 못하는데, 뭐어? 길을 꺾어? 오어메. 저건 뭐지? 기는 못 죽였어도, 마탱이는 좀 갔쥬? 오어메. 진짜 마탱이 가본다, 야.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Nope. 하하하하. 아! Nope. 아! 따라라 6 삐 아 미니 ので 누굽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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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! 아싸리? 오케이. 오케이. 흠. 에휴. 오마이갓. 어? 미안합니다. 카치family 잤어 하이! Bian 판 Xi! 아멘. 미안해요. 나 환장하겄네 쫑안나 더 들어간 공 아니라고 공 봐라 디펜스를 아주 끈덕지게 하시네 왜 공이 좀 어려운가 아니 뭐 됐어유 투뱅크나 쳐야쥬 그래 한번 멋지게 풀어보시게 아이씨 뒷방에 있냐 몇 해나 하겄네 그래 핥아쇼 핥아쇼 이런 디에라 머글 나이스 투뱅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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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뱅크